어머, 다온이가 요리할 거야? 아, 평소에도 엄마랑 자주 해 먹었던 팝콘이구나! 바터를 넣고 넣고 너무 익숙한데? 그리고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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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도와주시니 이거 돌려야 돼 불은 조심해 육까지 불은 또 삼촌한테 도와달라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건우는 뭐예요? 한복 돌았죠 아, 건우 정말 한복 좋아해 와, 혼자도 이쁘 이제 어머, 정말 좋아한다 진짜 오늘도 멋진 건우 도령이네 아빠, 건우, 진우 도와줘 왜? 진우야 진우야 노, 진우 앉아 그렇지, 그렇지 어휴, 말 잘 듣네 혼자서도 잘 내려오네 뭐야, 건우 한복 입었어? 네 오, 멋있어 뿌, 뿌 뿌 뿌 다 재밌을 때지 그냥 아빠, 나 손 씻고 올게 갔다 와 이거 무슨 냄새지? 고소한 냄새 나는데? 아, 아파 아니요 아, 잠깐만 아, 안돼 오오오오 어떻게 해 오오오오 아... 저 분장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상황에는 딱 떨어지네요 진짜 딱 사고친 사람 얼굴이다 네 아... 이걸 누가 만들었대 누나가 만들어서? 아, 그때 영화 같다 야, 이거 닫아야겠지? 아, 뜨거워 엄청 많이 꺼졌어 아, 아우 당연히 저거 주사 먹게 돼있죠 얼마나 퍼졌다 팝콘, 내 팝콘 아우, 어떡해 팝콘이 다 떨어졌잖아 딸아 아빠 모르고 열었어 아우, 진우도 아유, 귀여워 아니, 아빠가 모르고 나은이가 팝콘 맞는지 모르고 자, 주사다 여기다 넣으세요 이제 마마가 알려준 대로 다 했어? 아, 맛있죠? 오오, 맛있겠다 근데 아빠가 좀 먹어봤는데 맛있어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다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세요 근데 오늘 계속 저러고 계실 거예요 저거 세수 안 해요? 오케이